왜 이렇게 나오겠지? 영상에 시간이 없으니 빠르게 시작하... 저는 아기 머리를 감길 때 한 손으로 아기를 받치고 다른 손으로 감겼는데요. 그러다 보니 불편하고 손목 부상이 생겼습니다. 좋은 방법을 알아내서 공유 드립니다. 먼저 아이템이 필요한데요. 바로 목욕 의자. 아이를 안고 목욕 의자에 앉은 다음 아기 양다리를 허리 양옆으로 두시면 손목이 받는 하중이 확 줄어 편하게 머리를 감길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